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갖춘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핵심 시설인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3,144제곱미터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수도권과 동일한 네트워크 품질 신뢰성 및 접근성을 제공합니다. 또한 단기간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 분석하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고비용의 연산 자원과 저장 공간, 개발 환경을 천여개의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개발 시간도 단축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아울러 광주시는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K-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병행해 초고속 저전력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실증할 계획입니다.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본격 가동을 시작으로 광주가 한국의 슬리콘밸리로 나아가길 바라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필로광주 정지현입니다.